오늘은 그 토끼의 그 순발력으로 돈복의 기회 포착에 또 유리한 날입니다. 이런 날 그 돈복이 또 크게 그 터집니다. 큰 게 아닌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또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죠. 저는 우리가 집에 있는 그 작은 그 원형 손거울을 세워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 낮과 밤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최대한 그 흡수할 수 있습니다. 최대한 그 돈복의 기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가장 그 바람직한 그 풍수적인 배치가 되어주겠죠. 붉은 두께의 날은 그 불기운과 나무기운의 그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재물운을 또 높이는 그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. 이때 우리는 그 집에 있는 그 작은 원형 손거울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. 거울이 그 낮에는 그 태양의 에너지를 또 밤에는 그 달의 기운을 또 최대한 그 흡수시킵니다. 거울이 이런 그 정묘일전에는 그 세워진 상태에서 집안의 그 돈복을 끊임없이 또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눕혀진 그런 상태 서랍에 그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보다는 꺼내서 그 세워두실 때 그때 그 강력한 그 재물운을 또 불러들일 수 있는 그 풍수매개체로 작동을 합니다. 세워진 거울은 그 햇빛을 반사합니다. 집안의 그 밝은 기운을 또 증폭시키게 됩니다. 또 동시에 그 금전운의 그 유입을 돕게 됩니다.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붉은 토끼날과 같은 불의 기운이 강한 날에는 우리가 또 태양 에너지를 거울에 그 흡수시키는 이런 풍수배열이 바로 그 재물운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또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. 또 밤에는 그 옥토망울의 그 기운을 받습니다. 재물운의 그 정화를 돕습니다. 재물복이 또 지속적으로 집안으로 유입되도록 도움을 줍니다. 토끼와 달의 상징이 겹쳐진 이런 붉은 토끼날에는 밤에 그 달빛이 또 거울에 비춰서 그 반사가 될 때 그때 그 금전적 기운의 그 활성화를 또 암시하게 됩니다. 거울을 그 세워둠으로써 그 옥토망울의 그 순수한 그 달빛 에너지를 우리가 또 흡수합니다. 이런 상태는 그 붉은 토끼날에 오늘 같은 이런 날 그 낮과 밤에 가장 돈복이 터질 수 있는 그 풍수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.